안녕하세요. 어머니 아버님이 건강하신 모습 되니까 제 마음이 든든합니다. 제가요. 저도 우리 선생님들 외시고 이렇게 어르신들을 뵙고 이렇게 봉사하는 마음으로 이런 마음으로 제가 뿌듯하게 삽니다. 우리 언니 오빠들 좋아하시는 신사동 그 사람. 희한 불빛 사이로 마주치는 그 눈 피할 수 없어 나도 몰래 사랑을 느끼며 만났던 그 사람. 다녀오는 또 다시 만날까. 끝날밤 그 자리에 기다리는 게. 그 사람 오지 않고 나를 울리네. 시간은 자정 너머 새벽으로 가는데. 아무도 그날 밤 만났던 자랑. 나를 왜 잊으셨나 봐. 이런 마음이 없습니다. 정말 사랑을 느끼며 맘에 이런 마음이 너무 좋던가. 나도 몰래 마음을 주면서 사랑한 그 사람 오늘 밤도 행여 만날까 그날 밤 그 자리에 너무 설레이면 그 사람 기다려도 오지를 않네 찾아온 발전이나 새벽으로 가는데 암흑하게 마음 가져간 사람 진살도 그 사람 피 피 아웃을 그 사이로 마주치는 그룹 피할 수 없어 나도 몰래 사랑을 느끼며 만나도 안 그 사람 오늘 또 다시 만날까 그날 밤 그 자리에 기다리는데 그 사람 오지 않고 나를 울리네 그 사람 오지 않고 나를 울리네 진살도 그 사람 박수 많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같이 해주세요 고맙습니다 네 해냄수 고맙습니다 이 사람 없다는 말 진정인가요 냉정했던 그 마음이 진정인가요 바닷가를 걷으니 죽어봤던 그 주 잊을 수가 있을까요 돌아설 때 넘어지던 당신이라면 영원토록 영원토록 죽어도 못 잊을 겁니다 서한 내달라큰 말은 진정인가요? 돌아서던 그 마음이 진정인가요? 손길을 거니며 죽어봤던 그 사람 잊을 수가 있을까요? 돌아선대 오름참던 당신이라면 잊으려도 잊으려도 죽어도 못 잊을 겁니다 내달라큰 말은 진정인가요? 감사합니다